배틀시티 슈퍼버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이거죠 배틀시티 슈퍼버전 그래서 컨스트럭션 이런걸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만들고 싶은걸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이걸로 할게요 아 자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한쪽에서 버티고 있다가 그냥 쏘버려 오케이 잠시 멈춤 그리고 메롱 메롱 한자리에서 버티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다 죽었어 니들 보면 아 못잡네 여기서 하면 저거 뭐야 방탄쓰니까 끝났네 스무스하게 끝났네요 여기는 이제 매복구역에 있어요 헐 헐 안돼 쏘지마 여기 오 위험했어 여기 가운데 독수리 부분 지켜야 되거든요 네 니가 먼저 오는구나 아 안돼 쏘지마 오 위험해 오 우와 막았다 방벽으로 막았다 진짜 저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 됐다 다 죽었어 깼다 양고기님 어 왔다 갔구나 다 뚫는거야 다 퍼뜨리고 왜 내가 깼지 나 잘못 누렸어 이렇게 어쨌든 독수리 쪽을 깨면 끝나는거야 쁘지마 0 거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